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제목 울음소리만 25초 신고 전화 알아챈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건가요? 경찰관의 빠른 상황 판단으로 소중한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112 신고 전화로 한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은 신고 이유와 위치를 물었으나 상대방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25초 만에 전화는 끊겼는데요. 문제를 직감한 112 상황실과 관제센터는 즉시 신고 위치로 추정되는 성북구 안암동의 CCTV를 면밀히 살폈고 6분 만에 CCTV 화면 속 단독주택 1층, 창 너머로 다급히 움직이는 성인 여성의 실루엣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거실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4살 A양을 발견해 10여 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고 A양은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당시 A양은 거실 소파 위에서 뛰어놀다가 블라인드 끈에 목이 졸렸는데 이를 본 어머니 B 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끈을 급히 풀고 바닥에 눕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황한 B 씨가 119로 착각해 112에 전화를 걸었고 이를 뒤늦게 알고는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B 씨의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는 의식을 찾은 A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고 A양은 현재 회복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